뽀뽀와 뽀동이가 간 곳은 어디? 일로와, 얼른 일로와야지 100m가 써져있어? 써져있다고 했어 일로 안오면 100m 못띠는데 여기는 보람의 공원이에요 100m 트랙이 있다고 해서 연습하러 왔나봐요 100m 뛰지 왜 걸어? 뽀뽀가 꿈이 육상대회 선수여서 그래서 여기서 100m 뒤로 진국영 따라잡으려고요 지금 기록이 뭐로인지 그거 확인하라는거죠 잠깐 여기서 진국영 선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국 기록 포효자 김, 구경, 광 출발이 되었습니다 과연하는 선수와 그녀들을 찾는가 용릴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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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구경 아이고, 꼬박 칼칫 뻔했다, 그치? 김구경 선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100m 기록 보유자예요 아, 뽀뽀의 꿈이 육상선수구나 뽀뽀는 여기 왜 왔나요? 저는 100m 달리기를 하려고 하기로 왔습니다 그래요?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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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우와, 여기가 100m 트랙인가봐요 여기가 100m 트랙인가봐요 여기 숫자 써있다 1레인 1레인 2레인 3레인 4레인 이제 우리는 김치 가족이잖아 가자 그래, 그냥 엄마도 김치 엄마가 저 끝에서 손가락 올릴게 근데 지금 너 2레인에서라도 1레인에 할머니가 꼼꼼하고 오고있어 어, 그러네 그리고 한 명은 4레인에서 어, 한 명은 4레인 2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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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레인 야, 시간ayan지 같이 시간제야지 여기까지 100이라고 써있네. 100m. 여기가 100이네. 여기까지 뛰었어야 되는데. 100m가 이렇게 보니까 엄청 멀어요. 여기까지 여기 써있잖아. 다시 저 출발선에 아빠랑 가. 아니면 여기서 출발하다가.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했다! 했는데? 엄마 했어. 고으라고. 땅! 뽀뽀가 지쳤나봐요. 아빠 이겼다. 아빠는 몇초야. 조금만 더 하면 기록인데 왜. 안되네. 그게 그게. 10m도 100m. 그러니까 어린이들 100m. 50m 되나. 아빠는 몇초야. 아빠는 몇초야. 아빠는 몇초야. spo님 Universal. 코스 바이board 옆 yani. еф tratar. 야.. 마스크 벗고ус dene. 아빠한테 줘. 엄마. 안 Bus. 안 Bus. 끝까지 저기 엄마 있는 데까지 뛰는 거야 준비 땅! 아 아빠가 미친다 아 빠르네 뽀동이는 열심히 뛰다보니 신발이 벗겨졌네요 김뽀뽀 100리터 결과 19초 김뽀동 100리터 결과 23초 엄마 껌 4초에 시작했잖아 구강 기록했으니까 그게 시작 아니야? 엄마 15초 아니야? 아 배고파 배고파 여기서 엄마가 물쌌는데 엄마가 다 있을까? 엄마가 4초에 구강 기록해서 시작했잖아 근데 내가 15초가 나왔어 껌 15초 아니야? 아니야 너 출발할 때 눌렀어 아빠 허리가 아픈데? 물 엄마 줘야지 엄마 줘 너네 이제 한 번만 더 뛰고 그만 뛰어야 돼 너무 힘들으면 쓰러워 힘들면 이제 기록이 안 나와 아니 오늘 한 10번은 해야 돼 그래도 그렇게 기록이 안 나와 야 준비하고 있어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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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못 뛰었다 형아 못 뛰었어 땅 해줘 알았어 아빠가 땅 해줄게 야 준비 땅 땅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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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맨날 나오면 어떡해 나도 1레벨, 18초 48 우와 323초 48 김뽀뽀 100m 결과 18초 48 김뽀동 100m 결과 23초 48 김뽀동 100m 결과 100m 트랙을 뛰었는데 어때요? 들어 봐요 기록이 몇초 나았나요? 18초 4 2 18초 4 2 어 딱 뽀뽀 뽀동이 또 뛰고 있네 아 힘들다 그럼 초등학교 6학년 기록이 몇 초에요? 6학년 1위 기록은요 어 12초? 11초? 6학년도 엄청 빠르네 아니 우리 뚜껏뚜기 싸우니까 갈라와요 4번 레인 뽀뽀 손 한번 이렇게 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1번 레인 뽀동이 올해 가장 유망한 선수로는 뽀뽀와 뽀동이가 손에 꼽히고 있죠 뽀뽀 선수 17초 4,2를 마크하고 있고 9,3인데 17초 9,3 뽀동 선수는 23초 몇이였어? 8,5 23초 8,5 23초 8,5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둘의 대결 분명히 17초를 뛰는 뽀뽀 선수가 이길 것 같지만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출발할 것 같아요 이제 출발할 것 같아요 땅 해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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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